셀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해져라! 오늘은 이 큰 햄을 가지고 뭐랄까 봤는데 여기 야채볶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볶음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팸을 도전해보지 일단 양송이, 마늘, 당근, 감자, 아스파라더스 이렇게 야채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손질을 해볼게요 두 개는 남겨먹을게요 다음에 스네크 해먹을 때 먹으려고 한입 크기로 썰겠습니다 빠른 후손, 소주, 계란, 아스파라거스 조금 크게 썬것 같기도 해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만자 적력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 마늘 오직이 나가는 중 애가 마늘을 꼭 구워야래 콩나물을 부어줘 물을 부어줘 박스 자, 배고파 고추 새우 아빠 어디서 오세요? 사라지지 파 Nanook 다진 고르기 파w4 잘라준 후 여전히 계란을 올려주세요 지나가고 나서 Division 1라운드로 오신 후 3. 법무부 공격 6. 가만히 오신 후 마트 가서 직접 전화를 봤어요 바삭바삭 다음에 뱅을 뱅에 넣어주세요 밥과 잘 넣은 후기 나의 밥에 넣어서 마트에 넣을 수 있어요 물에 넣을 수 있는 다 잘 넣었어요 잠시 후다 고춧가루 썰어요 마트에 넣어둬 흐음.. 어떤 모양을 할까? 다시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는 그냥 깍둑썰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도 깍둑썰기를 해야겠어요 밀블럴 그냥 그리워진 부분을 맞게 그리워진 부분을 안티 우리가 할수 없을거같아 이렇게 흐음을 그런데 내가 너무 못생기기 나오는거 같애 오빠 얼굴 보기가 한눈에서 별 딱이야 이거 까야되는데 어떻게 까요 키가 있는데 대용량 모르겠다 어떻게 까지 볼을 깔 수가 없어요 손 다칠 것 같아 아 여기서 막히냐 왜 이렇게 까지 왜 이렇게 까지 세이더 치는거 같애 안 멈춰 행복해져라 우울한 셀럽도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